19번 물품을 하역하는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하역이 뭐에요?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수단이죠. 어떤 수단에서 어떤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을 해냈어요. 구두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크레인이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죠. 컨테이너 이렇게 실어서 날리는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이 차량이 바로 지게차에요. 포크처럼 생긴거 두개를 밑에 깔고 있어 가지고 파레트를 찍어 올리는 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중에서 화물 자격증 따시고 지게차 조종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파레트에 물건 다 내려놓으시고 지게차로 찍어 가지고 윙바디에 실어 올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번에 다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 나르시는 화주분들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수입을 2배로 가져갈 수 있어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게차 조종 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또 여기서 택배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벨트 타고서 물건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자동으로 분류되고 이런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르는데 컨베이어가 바로 요거 되겠습니다. 하역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요거죠. 이게 바로 래커차죠. 차량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견인하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인차죠. 따라서 하역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아닌 거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하역 작업에 사용된 장비잎은 감사합니다.